젠트리는 귀족보다는 신분이 낮고 자영농민보다는 높은 중소지조촌이지 한편 도시에서는 상공업 발달로 상인수공업자 등 시민계급이 성장하고 있었어 이렇게 17세기에 성장한 영국의 젠트리와 시민계급은 대부분 청교도였으며 의회에 대고 진출해 의회를 장악했지 종교개혁 배울 때 루토파와 칼뱅파 배웠지 이 중 칼뱅파가 바로 청교도야 청교도는 사치와 쾌락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금융주의를 강조했어 지엠스 1세는 원래 스코틀랜드의 왕이었어 영국왕 엘리자베스 1세가 후계자 없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영국의 왕위에 올랐지 왕권 신수소를 지지하고 의회를 무시했으며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세금을 매기고 청교도를 탄압하는 등 전제정치를 폈어 왕은 세상에서 신의 권력과 비슷한 인물 행사하기 때문에 신으로 불리는 것은 정당하다 청교도를 탄압했으니 청교도가 장악한 의회는 반발했겠지 그래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난 거야 또 찰스 1세는 전쟁 비용을 위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의회를 소집하지 제임스 1세 아니야 찰스 1세야 찰스 1세도 의회를 무시했어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지 그리고 반대하는 청교도들을 탄압했어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행동이 비슷하지 앞에서 찰스 1세가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세금을 매기는가 하면 청교도를 탄압했다고도 했지 의회가 세금 부과를 반대하고 구강의 실정을 비판하자 찰스 1세는 의회를 해산했어 마침내 의회는 권리청원을 제출하지 의회가 제출한 권리청원에는 의회의 승인 없는 과세와 이유 없는 구속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지 찰스 1세는 권리청원을 승인했지만 의회를 해산하고 탄압했어 의회를 재소집하자 찰스 1세의 왕당파와 크로멜의 의회파 간에 내전이 발생했지 권리청원과 권리장전 헷갈림한데 청교도 혁명이니까 권리청원 젠트리 출신이자 청교도인 크로멜은 찰스 1세가 의회를 탄압하자 의회파를 이끌고 찰스 1세가 이끄는 왕당파와 내전을 벌였는데 크로멜의 의회파가 찰스 1세의 왕당파를 격파하고 승리하지 찰스 1세는 처형됐고 공화정에 수집됐지 청교도 혁명이라 불린 이유는 크로멜이 청교도였기 때문이야 청교도 크로멜이 일으킨 혁명이란 뜻이지 크로멜은 청교도 혁명 성공 후 공화정을 수립하고 권력을 장악했어 크로멜은 직권 초기 왕당파의 거점인 아일랜드를 정복하고 항해법을 제정했지 항해법이란 영국과 식민지의 상품을 운반하는 선박은 반드시 영국인이 주인인 영국배만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네덜란드의 중계무역에 타격을 주었어 그 결과 영국의 대외 무역이 확대되었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물자들이 영국이나 영국의 식민지에 수입될 경우 이를 운송하는 배의 주인은 반드시 영국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도 안정됐어 이렇게 크로멜은 초기엔 정치를 잘했지만 점차 실정을 하게 돼 의회를 강제로 해산했고 청교도 출신이었던지라 청교도 윤리에 따라 음주와 도박을 금지하고 문화생활을 탄압하는 등 엄격한 독재정치를 펼쳐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되지 결국 크로멜이 죽고 나자 왕정은 부활됐고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즉위하게 돼 그런데 찰스 2세는 아버지 찰스 1세와 마찬가지로 전제정치를 했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게다가 찰스 2세의 동생인 제임스 2세도 의회를 무지하고 청교도를 탄압하는 등 전제정치를 했지 청교도 혁명이 먼저니까 1세 명예혁명은 나중이니까 2세 이렇게 외워 그러자 의회는 제임스 2세를 폐의시켰어 그의 아들이 왕이 될 차례지 그런데 제임스 2세는 아들이 없었어 메리와 엔자매 두 딸뿐이었지 결국 의회는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남편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했어 청교도 혁명 때 최초로 왕을 교체한 후 또 한 번 왕을 교체하게 된 거지 그런데 이게 왜 명예혁명인지 알아? 그건 제임스 2세를 폐의하고 메리와 윌리엄이 왕에 오르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 없이 즉 피를 흘리지 않고 명예롭게 혁명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명예혁명이라 부른 거야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으로 두 명의 왕이 폐의돼 왕권은 약해진 반면 의회의 힘은 당연히 커졌겠지 힘이 커진 의회는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권리장전을 올려 왕의 승인을 받았어 장전이란 지금의 법 또는 헌법이라 생각하면 돼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거두는 것은 위법이다 의회의 동의 없이 상비군을 징집하는 것은 위법이다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결과 영국은 왕이 독재하는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의회가 만든 법률 즉 권리청원 권리장전에 따라 정치하게 됐지 그러니까 전제 군주정에서 입헌 군주정으로 바뀌게 된 거야 의회가 왕에게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은 일종의 헌법이지 왕은 승인했고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에 따라 왕이 정치하게 됐지 그러니까 입헌 군주정은 입헌 즉 의회가 만든 헌법인 권리청원과 권리장전 플러스 군주정 즉 왕이 지배하는 정치 형태를 뜻해 왕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입헌 군주정이라 하지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비교하는 문제 시험에 잘 나와 파란공 한계라고 외워 그림으로 기억해도 돼 즉 청교도 혁명 권리청원 공화정 제임스일세 찰스일세야 어때 다 외웠지?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결과 영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지 경제가 발전하려면 대부분 정치가 안정돼야 하거든 영국은 스코틀랜드를 병합하고 식민지를 확대해 대형제국을 수립했어 엔녀왕이 후계자를 낳지 못하고 죽자 제임스일세의 후손인 한오버공이 조지일세로 즉위해 한오버 왕조가 시작됐어 그런데 조지일세가 독일에서 성공한 탓에 영국 사정에 어두워 정치를 잘 못하니까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해 왕 대신 정치했지 이걸 내각 책임제라고 해 왕은 이름뿐이었고 실권은 의회가 갖고 있는 정치체제지 지금도 영국은 내각 책임제야 이처럼 영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자 경제도 발전하지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됐어 이처럼 영국은 정치적이 낫지 못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